무얼 라면 먹을 게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빛습니다. 오늘 먹어볼 거는요. 농심에서 나온 프리미엄면 전문 브랜드 누들 면방 얼큰장 칼국수 되겠습니다. 자, 5개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5,380원. 좀 비싸게 나온 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제품인데요. 물 500ml 넣고 5분간 끓이라고 되어있고요. 불을 끄고 양념장 다대기를 넣어서 저어서 당기시면 될 것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특제 칼국수면이라 이런 거 좋아하는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되어있네요. 주워서 봅시다. 신제품이고요. 요즘 아주 라면 회사들이 신제품들을 열심히 쏟아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라면 하나, 삼양라면 하나, 진라면으로 승부하다가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라면들 나오고 있는데 먹는 사람들에서 재미는 있기는 하겠지만 라면에서는 미칠 것 같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103g에 365kcal. 자, 그 다음에 양념 분말장 되어있고요. 뒤쪽의 모양은 아까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음... 뭐야? 포화지방? 포화지방이 이렇게 얕어. 지방도 얕고 이것도 저기 기름에 튀긴 게 아닌가 보죠? 괜찮네, 그러면. 기름이 튀기지 않아서 지방도 낮은 것 같고요. 우리 연소 좀 좋아하겠지 괜찮겠다. 자, 나트륨이 81% 나트륨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국물 적당히 드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뭐 계란 같은 거 하나 넣으시게 되면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골고루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면만 섭취하시면 나트륨 한 37% 다 드시면 81%? 어... 여기 저기 뭐야. 나트륨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정도인 것 같네요. 어... 영양성분이 상당히 농식민부터는 그러진 않는데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부추 듬뿍 건더기! 자,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이구 자, 얼큰한 숙성 양념 다대기 자, 이런 거는 이따가 넣을 거고 자, 이거는 얼큰 장칼국수 뭐 스프인데 자, 궁금하니까 열어봅시다. 자, 뭐 별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이거 하얀... 약간 좀 칼국수 같은 본말이네? 여긴 좀 빨갛게 돼 있어서 아, 이따 그... 다대기가 아마 빨갛게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고요. 자, 부추 듬뿍 건더기도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우, 건더기도 약간 좀 실한 듯한 느낌이네요. 좀 호박 같은 것도 보이고 약간 좀 칼국수 느낌인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끓여서 어, 먹어보기 전에 자, 면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저기 풀몬에서 나온 그 생라면 비슷한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아우, 아우! 생라면은 절대 먹지 마시고요. 네, 좀 무신장 딱딱하고요. 다이아몬드 모양이라는데 자, 하여튼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여서 왔는데요. 자, 그 다대기 늦기 전에 한번 그냥 먼저 먹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처음에 물은 500조 정도 그, 누라는 데도 넣었는데 아무래도 5분 정도 끓이다봐서 면에다 빨아먹어서 그런가? 면이 상당히 딱딱했었잖아요. 빨아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좀, 오 좀 점도가 좀 진한 것 같습니다. 면발이 좀 많이 빨아드는 것 같고 오, 곤디게 뭐 이렇게 문어인지 오징어인지 오, 문어 그런 쪽이겠죠? 자, 저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자, 국물은 뭐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보면 호박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매운 거 넣기 전에 면발, 아까 좀, 뭐야? 좀 가늘고 그런 칼국수 면발 다이아몬드 칼국수 면발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조금 그거랑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라면 면발 먹어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네요. 라면보다 진짜 그 다이아몬드 그 아까 그런 느낌이래서 그런가? 그 면발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그 다이아몬드처럼 일반 칼국수보다 약간 좀 거친 듯 하면서 흐름이 부드러운 게 너무 괜찮은 것 같네요. 야튼 그 끓일 때 꼭 오븐 맞춰서 끓이시고요. 자, 이게 얼큰한 숙성 양념장 다데기 제품인데 물론 뭐 이제 취향 따라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느끼시면 안 드시면 되는 것 같고요. 뭐 곰탕 같은 거 드실 때 이렇게 또 맵게 다데기 넣으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뽀얀구불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순댓국도 그렇고 그건 좀 취향 따라 하는 거지만 아까 저것도 먹어봤으니까 자, 다데기 넣어서 한번 섞어봅시다. 아까처럼 빨간 국물로 완전히 변하려나? 아까 좀 따뜻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자, 다데기는 물론 실제 어우, 그게 좀 변하긴 하는구나. 자, 어우, 저 지금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매콤한 향이 쓱 올라오네요. 그냥 먹으면 지금 혀가 알아래서 안 돼. 그냥 안 먹을래. 생고기도 아니고 말이야. 자, 이렇게 하시면 국물이 시합 바뀌었습니다. 국물이 아까처럼 뽀얀 국물에서 자, 이렇게 빨간 그 장국 그런 걸로 바뀌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먹어봅시다. 국물만 자, 어우, 진짜로 확 변했네, 국물이. 그렇다고 매운 게 뭐 허우 매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조금 조금 매콤한 라면 신라면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매운 라면 정도 그렇다고 아주 매운 라면까지는 아니고 조금만 조금 매콤한 라면 정도로 변하는 정도고요. 면 빨은 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기존보다 살짝 매콤한 느껴지니까 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라면 드시기 보다는 그냥 집에서 직접 칼국수 면발 뽑아서 드시는 거 좋아하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 요거 드셔보시면 오, 괜찮다. 이거 오뚜기 진나면 선전하잖아요. 여보, 이거 어디서 시켰어? 그러는데 부모님이 한번 드셔보시면 야, 이거 어디서 가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면발을 조금 더 끓여봤으면 어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럴 때는 조금 국물을 조금 더 넣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 거 감안하셔서 드셔보시고요. 아까 보셨듯이 영양 성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오뚜기 생라면처럼 오뚜기 생라면이란다. 풀모어 생라면처럼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것 같은데 지방 성분도 약고요. 나트륨만 좀 있긴 한데 국물만 조금 조절해서 드시면 되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다 먹고 다 밥 비벼먹어도 맛있겠다. 건더기도 상당히 아까 보셨듯이 아주 실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꽤 괜찮아서 밥 같은 거 비벼드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는데? 얼큰한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